지금 당장 히트 비즈 충족 오감만족 리그 오브 레전드 매거진 PTA 코리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PTA 코리아는 2016 스프링 시즌 1라운드 결산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1라운드 주요 리그별로 눈에 띄는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빵소리도 인사도 있어요 원래 소개가 어떻게 하지 않나요? 왜 그게 필요하죠? 우리는 알아 우리는 아나운서님을 몰라 저 다 아세요? 저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지금 본능 충실, 감성 충만 모두의 LOL 매거진 PTA 코리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이름하여 비공식 회담입니다 비공식 회담 좋은 점이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PTA 코리아입니다 저 누군지 아세요? 아하 아하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이현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네 네 그리고 PTA 코리아 해시태그 이벤트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트위터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PTA 코리아에 관련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관한 얘기 어떤 얘기를 글로 쓰시고 해시태그를 하고 PTA 코리아만 쓰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마구마구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태그 쓰면 내용은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좋은 점 소개해주세요 뭐 이런걸로 사연 상관없는거죠 여러분의 재미있는 글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